비디오 찍는 날 놀러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치 그때 놀러 왔었어 그래 우리 지금 지영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뭐 자신감이 붙었네 갈비구가 네가 딱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 아는 형님이 아니라 조롱 형님이야 지금 뮤지 형 겁나 피곤해 보여 뮤지 형은 머리를 자른 거지 지금 엄청 길렀어 엄청 길렀어 왜? 왜 자른? 긴 머리 어울렸는데 나는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운데 다들 내 머리만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왜냐면 너도 얼굴형 자체가 범수 형이거든 근데 얼마짓말이에요 그런식이 형 아니 얼마짓까지만 하더라도 뮤지가 얼마짓까지만 하더라도 겟바닥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범수처럼 머리가 길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우리 범수는 보면서 네가 거울 치료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훨씬 전에 잘랐고 머리가 엄청 길었네 이게 이제 너무 확 비주얼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제 몇 바퀴 돌다 가는 거 모르겠어 범수 이런 스타일이 범수 어머도 어떤 흥행에 어느 정도 흥행을 줬다고 봐 그 머리가? 어머나 있었어 굴소 어머나 있었어 어머나 있었어 어머나 있었어 나도 어머나 있었어 어머나 있었어 어머나 있었어 대충 알아들어 그래 어머나 있었어 어머나 아니야 어머나 어머나 있었어 대충 알아들으라고 대충 알아들으라고 다른나 소름 끼치기 좋지 그 어머나 내가 확실히 더 임팩트는 줬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선을 끌긴 한다 그렇지 그렇지 너는 왜 잘랐니? 나훈아 선생님 갖고 좋았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범수 형처럼 또 너네들한테 조리도 넣는다 그래 조리 안 해 근데 너는 금말에 어울렸는데 장훈이 형도 그 범수 형 머리 한 번 해보면 괜찮을 거 같아 그러니까 장훈이 형이 머리 기르면 진짜 이거는 뭐 스티븐 씨걸 되는 거지 스티븐에 비욕하고 이 형 사람들이 되게 되게 웃긴데 까먹고 있는 게 아닌데 나 그 머리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집에서 가끔 그 분장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장훈이 긴머리 가발 쓸때 좀 느낌이 야해 고마워. 아, 뭔 소리야. 아니, 이제 말하면. 25주년인데. 본인 솔로로 진짜. 제대로 된 곡을 불러야 해. 아니, 뭐 이것도 제대로 된 거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음악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니까. 나를 가장 폄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형이야. 나를 가장 폄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형이라고. 아니, 왜냐면 이 중에는 그래도 너랑 내가 많이 봐서 그런데. 처마가 아니라 솔로로. 25주년이니까 솔로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왜? 듀엣 솔로. 유지랑 듀엣을 낸 거야. 아니, 그 전에. 이거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참았어야지. 아니, 그 전에. 그래도 참았다니. 내가 뭐 일단 유지랑.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가 슬쩍 던진 거고. 지영이는 착해서 받아먹는 거야. 내가 하자고 그랬어. 아니, 이 누나가 하자고 한 걸 내가. 아니, 네가 하자고 했고 유도했을 거 아니야. 내가 하자고 했다. 내가 유도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영이가 하자고 했어도 네가 하지 말았어야지. 누나, 아닙니다. 25년 역대에 25주년에서 백지영 발라드의 퀸 해서 혼자 이렇게 아영이 나와서 빛낼 수 있는데. 너희 지금 망쳤잖아. 네가 뭐. 지금 25주년 지념이 하자인데 네가 덥서 갔다 그래. 지금 너희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장훈이가. 솔로로 하지 왜 듀엣을 해서 까진 좋았는데. 솔로를 하지 왜 뮤즈랑 듀엣을 해서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지. 나는 너 생각해 봐. 나는 사석에서도 너의 음악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사석에서. 방송에서 안 그래서 미안해. 아니, 왜 사석에서 내 음악을 높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24주년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26주년 오케이. 그런데 25주년 기념을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럴싸하게. 내가 형한테 물어봐. 25주년이라는 걸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내가 알았더라면 괜찮으시겠어요 누나라고 한번 여쭤봤겠지. 아니지, 안 했어야지 형. 양심이 있으면. 발매했어? 지영아? 아직. 미뤄. 그러면 미뤄. 내년으로 미뤄. 지영이가. 레드카페 지수하고. 지영이가 이번 앨범 뮤직랑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보자고. 지영이 솔로로 절대 안 나왔어. 솔로 앨범이 나와도. 우리 작가들이 계속 전화해도. 벽 떨어지게 어떻게 거기 가서 노래 부르냐고 막 그랬거든. 맞아요. 그걸 우리가 참아 안단 말이야. 그때 그 얘기 들었던 작가 세 분이 그만두고. 잠깐만 또 고개를 끄덕여. 그때 호동이 형 좀 짜친다고. 웬일이야. 대박이야. 언제쯤 강호동이야? 맨 앞에 김영철이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전화가. 네가 하고 싶으면 할게. 내가 뭐다. 언제쯤 강호동이 얘기했는데. 언제쯤 강호동이 얘기했는지. 야, 근데. 지영이 댓글을 말했다고? 너 안 했으면. 너 만약에 지영이가. 언제쯤 강호동이야. 그 말 안 했다며. 내가 딱 알아볼 때야. 너 바로, 바로. 아니, 집으로 못 돌아가. 보여줄게 내가. 어? 알겠어? 아니, 그래서 어떤 노래야? 발라드? 이번에. 네가 만들었어? 어, 내가 만들었어. 아직까지. 아니 무슨 질문에 투가. 되게 잘못했어. 네가 만들었어? 왜 네가 만들었어? 왜 네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도 네가 안 맞는 것처럼 이름을 다르게 믿든가? 어? 그냥 이용훈. 작살 난 곡에다가. 그럼 얼굴 없는 가수로 네가 공개가 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뛰시지만. 나는 표절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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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세다. 난 불렀지. 근데 넌 모든 노래가 비슷한 게 많잖아. 너도 소리만 지르잖아. 어? 너 디렉트하셔야 했지? 응? 내가 디렉트했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방시혁 다 불릴 수도 있고 한대. 왜 네가 나선지 하고. 그 일상형 영혼을 가는 건 내가. 입장을. 정리가 된 거야. 정리가 된 거야. 정리가 된 거야. 내가 나선 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와서. 반대로 지영이는 매번 미슐랭 이런 것만 먹다 갑자기 불량식 꿈이 땡긴 거야?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동크슛 할 수 있다면. 다른 방송 있어? 불량품이 판매량은 더 좋아. 근데. 재밌다. 근데 요즘에 아영 이렇게 맵지 않지 않았어? 다시 올라가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그만큼 우리랑. 우리가 친밀하게 느낀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실 우리 초면에 어렵게 나온 사람한테 막 이 정도로 얘기하기가 우리도 좀 뭐하잖아.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있어, 설마? 있어, 있어. 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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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UV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라는.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근데 너무 와닿지 않는다, 그렇지?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뭔가 뮤지의 색깔이 너무 없어. 제목 누가 졌어? 내가 졌어. 에이. 네가 왜 졌어? 가사를, 가사를 내가 썼어. 왜 형이 썼냐 이거. 작사가. 작사가한테 줬어야지. 왜 형이 여기 있어. 제목을 여기 있어. 나 근데 여기서 지금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근데 진짜 지 혼자 다 했네. 그렇지. 누나가 작사. 가사도 얘가 썼고, 곡도 얘가 썼고. 그리고 디렉팅도 얘가 봤고. 그리고 녹음은 지 혼자 했어. 왜냐면 이게 완전 탐욕스러운 게 저작권 다 돈이 있겠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누나한테 0.1도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개 해가지고 공동작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백지영이랑 해서 터지면 내가 다 먹겠다. 아니지. 지영이 얘기 들어보면 지영이가. 작사도 혼자 하고 곡도 혼자만. 아니야 아니야.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곡은 멜롱하우스 동안이랑 같이 쓰고. 작사는 이제 나 혼자 하긴 했으나. 작사를 해도 혼자 다 먹어야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지. 누나한테 이제 가사를 보냈는데. 아니야. 가사는 너무 완벽했어. 이제 누나가 슬픈 사랑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니까. 좀 이별을 가사를 담고 싶었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 이 사람의 반짝이는 별이 되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근데 결국에 그 사랑이 굉장히 별로인 사랑이 되고. 나중에 이별로 가고. 이런 좀 별이라는 말로. 별이라는 말로. 뭔지 하잖아. 아니 근데. 참이 와가지고. 넌 내가 언젠가 한 번 또 띄울 거야. 그렇지? 가량도 참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전한 노래고 진지한 노래였으면. 본인이 알아서 좀 빠져서. 빠졌어. 백지영 솔로로 했어도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빠질게. 아니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 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삐지는 게 아니라 너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빠지는 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럼 나 이거 궁금한 게. 그리고 이상민 형도 옛날에 디렉을 봤었잖아. 맞네, 맞네, 맞네. 그러면 지영 누나가 봤을 때. 어때, 스타일이. 뮤지랑 이상민이랑. 많이 다르지. 사이가 있으니까 얘기해줘. 완전히 달라. 어때, 마음에 누가 더 들고 이런 거. 근데 오빠는 약간 감정이나 느낌 위주로 되게 설명을 많이 하는. 맞아요. 시범을 보기가 어렵지. 이쪽이고. 뮤지는 내 장점을 엄청 많이 찾아서 그걸 좀 약간 극대화 시켜주는 디렉팅. 뮤지가 더 편안해, 일하기가. 아니 근데 가수 입장에서는 뮤지가 쉬울 수는 있어. 근데 그 곡이 명곡이 되지는 않을 거야.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나는 다 재밌었는데. 상민이 또 너무 기분이 더 나쁘지 않아. 미안해. 미안해. 미쳤어, 이 형. 미안해. 미안해. 이 형 미안한데. 이 형 미안한데. 이 형 미쳤어. 근데 우리는 장난으로 하는 건데. 상민이 진짜 부러운 거야, 뮤지가 지금. 아,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25주년 앨범을 내가 또 따로 선물을 할게. 네가? 그쵸? 왜 네가. 아니, 왜 그래. 나는 다 될 건데 왜 니네가 난리야. 지영이 정도의 우리나라의 밸런트계의 어떤. 국보. 국보잖아. 그러면은. 빠져줘야지. 방식의 프로듀서 하나 만나겠어. 이렇게 했지. 그런 기회를 네가 제공을 해야지. 네가 그거를 가로막아서 난리. 나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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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깍지. 나 캔지. 야, 너 깍지. 확신해. 나 캔지. 깍지. 깍지. 왜 대신 몇 명을 해주려고. 그럼 이건 뭐. 제작비는 얼마야. 예전에 그. 블리블리. UV는 그거 200인가? 300도 안 들었지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닥. 블리블리. 뮤비 폰으로 찍은 거. 탱커도 갖다가 찍는 적이어서 그런 제작비는 안 들었고. 이번에는. 얼마 들었어? 누나네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반반씩 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셔서. 뮤지 회사가 있었어? 회사가 있었어? 왜 그래. 아니, 나 혼자 하는 줄 알았어. 계속 혼자 있지. 혼자 하다가. 그치. 한 1년 됐나? 라이머 형. 아, 맞아. 라이머 형의 회사. 라이머 형이 그때 형 받고 나서 좀 많이 좀 속상해하지. 라이머가 뮤지 되게 의지해. 저 라이머들 의지할 때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이씨. 대박이다. 야, 너무 잘해. 얼굴을 보면서 TV에서 보니까 자꾸 웃음도 나고 이런데. 뮤지가 라디오에 강해요. 자꾸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음악만 들으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지. 와, 노래 너무 좋다. 됐지? 응? 됐지, 이 정도면. 이게. 마음에 걸렸어? 진짜. 와, 얼굴이 봐. 앞으로 진짜 라디오만 하라. 어? 그냥 얼굴소리 냄비지 말고. 음악성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제보지. 뮤지가 이제 좀. 그럼 뭐가 문제인데? 얼굴이 좀 웃기지, 우리가 봤을 때. 아니야. 근데 내가 뮤지랑 그냥 짧게 짧게만 보다가 요즘에 밥 먹고 녹음하고 이러면서 봤는데. 눈이 엄청 예쁘게 생겼어. 가스라이팅만 확실하게. 거의 종교인데 지금. 아, 덜겠어. 하여튼 이 노래. 돈 주고 그러지 마. 이 노래 상민이 결혼식 때 꼭 불러주고 싶다. 별로였어. 교육관계. 네. 교육관계 먼저 지영이. 어? 아, 너무 예쁜 걸 적어놨어요. 타임이라고. 여덟 때 올해 입학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시간 빠르지. 아기들 금방 하고 논중했거든. 학부형 됐네. 맞아요. 뮤직비디오 찍는 날 놀러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렇지. 그때 놀러 왔었어. 그래, 우리 지금 지영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뭐 자신감이 붙었네. 가임이 그거 네가 딱 판단하는 거야. 아는 형님이 아니라 고롱 형님이야. 하임이 어때 그럼 여덟 살 되면 말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주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 같아. 말도 통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하임이한테 좀 배우는 게 많아. 지금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순수한 접근들 있잖아. 이제 차를 가지고 아빠랑 하임이가 새 차를 하러 갔어. 그래서 다 하고 나왔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아 남편이 막 아 왜 오늘 새 차인데 이럴 때 또 비가 오냐 막 그랬어. 그렇지. 하임이가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쓴다고. 그거를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 오늘 좀 운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와 애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25주년인 것도 알 거 아니야. 엄마 뮤지 삼촌이랑 같이 음악해 그러면 하임이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 아니 하임이가 지금 엄마가. 안 됐네. 아니 난 모르니까. 너 오늘 이거 집에 가기까지 하는 거야. 아 내가 알고. 아니 나 너무 웃긴 게. 누나 얘기 끝나자마자. 이 XX 이럴 거라고 딱. 진짜로. 내가 알고 있었으면. 이 녀석으로 해줘. 이 녀석으로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멘트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갑자기? 갑자기? 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곤방해졌네. 오늘 근데 뮤지가 하나 건진 게 있어. 확실하게 이건 우리만 아는 건데. 뮤지가 호동이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은 거야. 어. 왜냐하면 이 정도로 누구한테 까지 않거든. 절대. 어 왜 까는 거야 그러면? 어 데리고 다니자고? 아니 친하니까 이제. 아 데리고 다니자고. 내가 너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호동이 형이 너무 편해. 편하시해요. 나 같으면 이런 소리 안 듣고 차라리 관계 안 맺는 게 낫지. 아. 아예 안 물어보는 게 낫지. 아예... 아예. 아니... 아예... 아예. 아예.